흐рыз히 클라식 햄버거 잠깐만 잠깐만 너무 귀엽네 안돼 지금 잊지마 먹지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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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기다려 나에게 10초만 좀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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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뭐 그렇게끼리 먹어야지? 흠흠흠 흠흠 먹는데 왜 그렇게끼리 먹어? 뭐라 그래? 어이구 어머 이런거 먹으면서 후회될거야 그래야겠다 그래서 내가 좀 더욱 요리가 그댓지 아 이렇게 아이고 x3 아이고 x3 흠흠흠흠 흠흠흠흠 흠흠 흠흠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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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흠흠흠 나 안타깝다 나 안타깝다 나 안타깝다 엄마가 엄마가 건강 너 건강하려고 햄버거거든요 밥 먹는데 먹고 싶은 거 있어 못 먹어, 그럼 스트레스 받지? 근데 감량하면 좋지 스트레스 같아 오늘의 토론 주제 먹느라 행복한가 아니면 먹고 싶은 걸 참고 몸을 키우느라 행복한가 정답은 무엇일까요? 얘기해주세요 싫어요 왜 안하냐고 왜 안하냐고 치즈 소세지 치즈 소세지 밖에 없어? 한입에 들어간다 들어가긴 했지 호시의 두 번째 도전 오히려 이거 한입에 들어간 건 내가 가능했을지도 몰라 호시의 두 번째 도전 나 입이 진짜 크거든 새로운 컨텐츠 한입 안에 컨텐츠 이거 한입에 넣었다가 멕시가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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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